아, 자야되는데. 어휴, 이거 재밌겠다. 하나만 자고, 하나만.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어제 늦게 잤어. 어제 또 늦게까지 폰하느라고 안 잤지? 아니야, 잠이 안 와서 늦게 잔 거야. 늦게까지 핸드폰 보니까 더 잠이 안 오지. 원래 자기 전에 핸드폰 보면 잠이 더 잘 안 와. 엄마가 강압적으로 핸드폰 압수해야겠어? 아니야, 아니야. 내 스스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. 오늘은 폰 하지 말고 자. 응, 알겠어. 혼나는 거 아니지? 아니, 아니. 책 읽는 거야. 요즘 독서에 푹 빠졌거든. 어머, 웬일이야? 등장 인물 간에 대립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꼭 읽어야 하는 거거든. 이게 어느 책이든 읽으면 야. 만화책을 읽어도 엄마는 너무 행복하지. 이것만 읽고 잘게. 그래, 너무 늦지 않게 자. 가끔가 나. 엄마한테 꾸민다고 다 하는 거야. 어 야 이리 날거야 엄마한테 엄마야야야야야야 너 젤리 먹을래? 뭐 젤리라면 한번 봐줄 수 있긴 하온네 예스 하리보 엄마한테 이를지 봐라 아이 내 젤리 숙제 다 하고 누운거지? 응? 그럼 다했지 응 잘아 응 나한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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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내 핸드폰 쪽 있잖아 일부러 안 보려고 저기다 둔 거야 그래 알았어 잘자 우리 딸 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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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틀어줘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아이 그냥 틀어주지 하나 둘 둘 이렇게 하면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도 모르겠지? 운동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오 몰폰 무슨 몰폰이야 나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건강한 체력과 맑은 정신을 위해 신체와 마음을 단련하고 있는데 몰폰이라뇨 뭐 그럼 이거 뭐죠? 어떻게 한 번에 찾아낼 수가 지금 시간에 폰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? 아 안돼 엄마한테 너 폰한다 그러면 이 폰 뺏을텐데 아 진짜 치사하게 어제 내가 안일렀잖아 젤리 내놔 아 젤리 없어 다 먹었어 그럼 냉장고에 있는 네 아이스크림 내꺼야 아 그건 안돼 그럼 엄마를 잠시 뵙고 와야지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스크림 너 다 먹어라 알 아싸 아이스크림 그거 서로 조심하면서 삽시다 이것만 이것만 입고 잡게 이거 먹으면 딱 더 웃겨 엔 아이스크림 웅 여러분 아이스크림 얼마 없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